어린 집이 있 wart 트위스트야 근데 다르다 잘 그린다 애들 중에 꼭 급식 꽃 ganhar 어? 너가 여기 일장이냐? 출팩! 야! 여기 앉아. 알았어. 헤이 친구! 우리 친구잖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 너 이름이 뭐니? 안 알려줄 건데? 오케이. 수학 교과서입니다.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도영이라고 해. 반가워. 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못 오신 것 같은데. 3학년? 선생님! 왜 그래요? 아니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공부합시다, 여러분. 어? 잘생겼다. 뭐야? 혼남이야, 혼남. 뭐야? 혼남. 혼남. 여대인이다. 안녕? 안녕, 얘들아. 나는 보성예고 1학년 12반에 전학 온 윤재혁이라고 해. 혹시 여기 반장 있니? 나 없어요. 나야. 그럼 너가 부반장으로 해. 내가 반장할게. 나도 배웠지. 야! 뭐? 이리 와. 싫어. 오케이? 욕장보다. 정한 것이다. 누나가 어떻게 해? 정한 것 같아. 정한 what? 정한 것 같아. 잠.. 잠 오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실폰 우동, 실폰 우동! 실폰 우동!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아니야! 다 여기 아니야! 실폰 아니야? 너 머리 염색 왜 했어? 너는 왜 했어? 난 자연이야! 아 진짜? 잘 안 일하러! 고양이 어디야? 나 입수 안 돼! 앉아! 옆자리는 안 오신다. 왜? 나도 괜찮은데? 뭐야? 뭐야? 야야! 야!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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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쌤이 아니구나! 아 쌤 아니야 앉아 앉아! 아 쌤이 아니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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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왜 그러고 다녀! 쌤인 줄 알았잖아! 트레이저 예술 고등학교로 온 최연아 보석 예고야! 학교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러지 마! 남는 자리에 앉으면 될 거 같아! 너 옆으로 갈게요! 어! 고마워! 안녕! 근데 어렵다 했지! 안녕! 안녕! 너 이름 옆에 스카프 뭐야? 아 나 오늘 결혼식 왔어! 아 사회자야?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반전! 반전 뺏겨버렸는데 반전 뺏겨버렸는데 반전 뺏겨버렸는데 자 오늘 우리 트레이저가 할 거는 신학기 특집 짝꿍 정학이야! 최고의 짝꿍이 되면 어마무시한 선물이 있네! 나는 어디 앉으면 되니? 한 자리 남았어! 귀여운 친구랑 왔네? 너 좀 귀엽네? 몇 살이야? 나는 나는 3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 뭐야? 아 1일 시작이다! 1일 오셨다! 얘들아! 이번 시간 첫 시간 뭔지 알아 얘들아? 종교 회장님! 종교 회장님? 뭔데 뭔데? 몰라! 첫 시간은 바로 매력 발전 시간이야 선생님이야!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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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발전을 해서 짝을 정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짝꿍한테 가서 이 하트를 쏴서 되고 나 어때? 나 어때? 이러면서 나 어때? 그럼 정환이부터 하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여기서 하기 싫은 보여줘! 보여줘! 와 잘생겼다! 키 크다 뭐야? 신발 봐 이쁘다! 다리 근육 봐! 댄스로 매력을 하겠습니다! 춤추는 앤가 봐! 춤추는 앤가 봐! 뭐야 뭐야 뭐야! 귀엽다! 아 눈빛 교환하는 거구나! 오! 오! 거의 만 Couldn którą 아논 우리rones ustrain 호 fic 허 рус 텀리 Dennis 엥 contặc 정환아 정말 수고했어 귀엽다 정환이의 매력 발산 시간 잘 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매력 발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대되거든요 I am a good boy I am a good boy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I am a good boy 냄새를 맡자 자꾸 냄새를 맡자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자세가 다 똑같아 양다리? 양다리? 누구야 그랬어 누구야 진짜 했어? 냄새를 다 맡아버렸는데 해보세요 매력 발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이십니 가춘기 억지 미나리 가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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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가춘기 잘한다! 잘한다 루톤! 넘어갔다! 지목을 해. 이 친구는 다 안 해.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해. 자기에게 해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아 그럼 내가 이 형이면 내가 뭐 할 수 있겠지? 똑똑해. 제일 열심히 했어. 아사히 님. 잘생겼다. 아사히는? 떨리는 거야 지금. 시동 간다 시동 간다 시동 간다. 내가 발상하겠습니다. 해주고 싶어. 아사히! 유지한 게 좋는다. 흑흑흑흑 헉흑흑. 아 플라인드웨어. 앗!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어. 장피해 장피해. 정규 회장 선고 나가는 거 아니야? 정규 회장 선고? 정규 회장. 매력 발산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눈물 잡나 My love is on fire My love is on fire 불잖아 My love is on fire 난 이미 너를 바보여다 우리 사람 눈물 잡을 수 있어요! 저거 내꺼야 강렬한데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 되게 잘할 것 같아 뭐 생각해냈나 봐 매력 발산 하겠습니다 오 빨라 바로 시작하네 그래 결국엔 널 내 손이 없지 이유도 없어 소 지진이 없어 소 따다다니 나는 위치에다 지고셔 오늘 밤은 빛나가게 소 뭐라고 써? 소 지진이 없어 소 오늘 밤은 빛나가게 소 백지 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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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4 2 3 3 3 3 4 4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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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결혼 8 9 10 10 10 시작하겠습니다. 아 택시 앱! 아 택시 앱 갖고 싶어! 아! 주머니 넣고 싶어, 주머니 넣고 싶어! 갖고 싶어! 휴대폰에 넣고 싶어! 휴대폰에 넣고 싶어! 재혁이다, 재혁이다. 누구한테 어필한 거야? 재혁이 아니야? 자기! 자기한테 샀어. 자기! 매력 발산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윤 노래 아니야 이거? 저는 이제 솔로가 아닙니다. Unterschiede 우趣! 저랑 짝꿍 해주겠다고 약속 cance. savage. 가자. 성공 된다! 무럽다. 매력 오피해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이름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자 이름 아 싫어 싫어 이름 감사합니다 하르소예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 압박감이 아 잠시만 이거 아닌데 아 우리 방금 당장 해야지 아 나한테 얘기할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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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정훈가요 매력 발상 하겠습니다 와우 박정훈다 박정훈 야 왜 싸움이야 왜 싸움이야 그녀에게 주는데도 보채나는 아아 우리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스탬프를 주네 아 아 아 아 매력 발산 시작해보겠습니다 널 좋아해 에이 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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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툭 툭 onomy 기립, 기립, 기립! 여기까짓다, 진짜. 진짜. 기립, 진짜. 근데 괜찮네. 이렇게 매력파수 한 수업이 끝났는데요, 현석이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친구 있었어? 나는 너! 내가 꽃!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영이랑 루토 좋았던 것 같아, 나냐. 예에에에에에에! 원래 1편 단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4자성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판난심 나는 아까 우주의 섬리 인연이 있을 거라 믿어 돌아갈 길이 없어요 맨 처음엔 정환이부터 이제 나와서 짝꿍을 정해봅시다 저와 짝꿍이 되어주실 분 나와주세요 어? 진짜 1억인가? 아무도 없네 나이스 저건 알지 우리 알잖아 아니 처음엔 너 확신을 해 해줘라 알잖아 알잖아 저와 짝꿍이 되고 싶은 분 나와주세요 제발 왜 들어 til 우리 연습부분 아 여기서 이 lat 깡 road carre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좋습니다 일단 좋죠? 알잖아요 자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자 박정우 얘기해 봐 들어가자 가자 어?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놀아주셨어 좋아가지고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 하하하하하 와 사람을 갖고 놀아 너 왜 권력을 쥐다 폈다 해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잘 어울려요 지금 진짜 하하 이거 인기 많거든 아 나 루프터서 옆에 서면 안 될 거 같은데 나와주세요 자 설렘의 키 차이를 느끼고 싶은 분 나오세요 설렘의 키 차이 어 이상적인 키 차이 어? 완벽이야 우와 잘 어울려요 설렘의 키 차이 대박 아 아 형이 반대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뭐야 커플이에요 뭐예요 이거? 헤어진 거죠 헤어진 거야? 반대로 했잖아 반대로 왜 왜 왜 왜 헤어졌어요 왜 왜 헤어졌어요 키가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랑 착붕이 되고 싶은 사람 나눠주세요 하하하하하 이거 이거 왠지 여기로 해 부담아라 윤주가 중갈마다 버터 뭐야 뭐야 더럽다 한 어어 하하하 하하하 уд 안 함 내내 어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반했어요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사실 첫눈에 반했다 우리 친구잖아 따라하죠? 재밌어요 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맨날 있어요 거의 오늘 만났는데 상상석에서는 같이 와 이런 경우가 있어? 아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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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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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비싼 거 고마워요 뭐 벗어야 돼? 나 지금 반장 선거보다 떨려야지 오 목이 간다 진짜 실망했어 실망했다 둘이 실망했다 설렘 안 되는데 설렘 바로 울려 도마트 힘들고 다시 가져와 이거 도영이 공책에 뭐 적는 척하잖아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아사히 쓴다 됐으면 돼 나와 짝이 될 사람 나와라 오 우유의 조합이다 우유의 조합이다 오 우유의 조합이다 없잖아 모자 사모님의 정답은? 사모님의 정답은? 뭐?! 러브 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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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븐 우와! 우와! 뭐? 이 거리 친다네? 우와! 우와 뭐야! 치웠었어. 우와 뭐야! 아하! 이유가 뭔데요? 내가 복도에서부터 왜 이렇게 많이 받은 거 금사빠야? 복도에서도 첫눈에 반했어. 오 기분 따신 거? 아까 들은 거 같은데. 얼굴 헷갈리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짝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어서 나왔어. 그렇긴 해. 너랑 임시 짝이어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 오 이거 어렵다. 고백해 고백해. 이거 부부 아까워. 진작이 안 간다. 진작이 안 간다. 와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괜찮아? 아사위 때문에 힘들고. 별로 안 갔지? 너도. 여시? 정답! gga을 다 아팠 자Desang 돌려주세요. 나도 맞아갈래. 살짝살살 minorities. 울К해 나. 돌려주세요. 의외로 도합이 나오고 있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인기 진짜 많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인 것 같아 영원한 친구야 한 번 친구는 영원하고 오이 우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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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오려고 한 친구들 있었어요 아 이상한데 저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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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아까도 나오셨잖아요 막 그냥 나온 거면 진짜 그건 아니지 아까 거는 가짜였고 진짜 사랑이죠 이거는 진짜 사랑이죠 사랑? 진짜 믿어도 돼요? 예, 예, 예 좋아 짝이 되고 싶은 사람 나와주세요 신호등 신호등 친구들 진짜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지 여기서 안 되면 자동으로 붙잖아 온다 왔다 왔어 진짜? 의외다 나 오늘 연기하고 있었는데 된다니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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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이 울지마 하사이 어렵다, 어려워 지금 콜라 넣는 거죠 어? 뭐야? 누구예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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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